애틀랜타 총기 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서부 콜로라도의 식료품점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2일 오후 2시 30분경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북서쪽으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볼더카우트의 식료품점 킹수퍼스에 총기를 든 괴한이 침입해 내부에 있던 손님과 직원들을 향해 총알 수십 발을 난사했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으로 진압에 나섰던 경찰관 한 명과 상점의 매니저를 포함해 총 10명이 사망했습니다. 희생자들은 모두 20세에서 65세 사이로 희생자 중 아시아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특수기동대 스와트와 헬기를 투입해 슈퍼마켓을 포위하고 대치한 끝에 용의자인 21세 남성 아흐마드 알 이사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정확한 신원과 인종 배경 등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름을 감안할 때 무슬림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이슬람에 관한 게시물이 여럿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의 살인동기 또한 아직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그의 가족은 용의자가 망상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현재 21세로 인생의 대부분을 미국에 거주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CNN은 16일 애틀랜타 연쇄 총격부터 이번 볼더 총기 난사까지 6일간 휴스턴, 델러스, 필라델피아 등에서 7건의 총기 난사가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2011년 총기 난사 사건의 생존자로 총기 규제를 지지해온 가브리엘 기퍼즈 전 애리조나주 하원의원은 지난주 애틀랜타에 이어 오늘은 볼더라며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참극을 계기로 총기 규제 여론도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척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총기 폭력의 확산을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랜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이어 하원은 이달 이미 강화된 총기 폭력 방지 법안 2건을 통과시켰다며 당장 행동이 필요하다고 가세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